안녕하세요. ABC마트 신나는VJ 보혜입니다. 오늘은 일산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신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일산은 고속성장하는 세계 10대 도시라고 하네요. 그래서인지 역시 패션센스가 남다른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신발을 가장 좋아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친구 두 분이서 놀러 가시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신발이 있으세요? 구두 선에서 웰지를 많이 신었어요. 친구분은 어떤 신발 좋아하세요? 저는 구두보다 편한 운동화 같은 걸 좋아해서 뉴발란스나 아니면 운동할 때 조던 같은 걸 즐겨 신어요. 지금 보니까 뉴발란스 신고 왔네요. 뉴발란스의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오래 신을 수 있고 되게 장거리 걸어도 편한 것 같아요. 신발 쇼핑은? ABC마트!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은 어떤 신발이 잘 어울릴까요? 저는 컨버스도 좋아해요. 그럼 컨버스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싸고요. 이제 깔창 깔기도 좋고 중요하죠. 어떤 신발을 가장 좋아하시나요? 아 발이 없다고요? 안녕하세요. 우와 멀리서부터 눈에 띄는데 뭐 아이돌 스타 같아요. 전 신인이에요. 이제 곧 아 이제 곧 저는 원래 이랬어요. 근데 여자친구 때문에 이제 못해요. 여자친구 싫어해가지고 불쌍해요. 평소에 어떤 신발 즐겨 신으세요? 저는 항상 컨버스로 지금 캐리어 끌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 저희 제주도 아니 운동화가 눈에 너무 튀어요. 두 분 다 감사합니다. 가장 좋아하는 신발 스타일이 뭐예요? 저는 운동화 제일 좋아해요. 오래 걸어다니면 편하다는 점 이런 캔버스와 워낙 캐주얼하게 입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 아무데나 잘 어울리고 이런 거 다 계속 신게 돼요. 지금까지 일산 웨스턴돔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발 스타일을 알아봤는데요. 1위는 바로 캔버스화였네요. 지금까지 ABC마트 신나는 VJ 부예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